여러분 출발합니다! 안녕! 출발! 조심하세요! 신나게 출발! 바람이 너무 좋다! 콩콩콩 지나면서! 콩콩 맛있게 시작했어요! 와! 이게 바로 고산바람 알거든요! 맞다! 고산바람! 당년 어서 다 함께 축 처진 몸과 마음을 짜릿한 라이딩으로 재충전하는 시간! 일단! 직접 타보니 어떠세요? 오늘 PD님 괜찮으셨어요? 네!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진풍경의 맛! 기장의 모든 풍경을 해발 몇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땅을 밟기까지 다 다릅니다, 여러분! 무조건 타셔야 돼요, 이거는! 한 번 더 될까요? 여행을 준비다 슬쩍 배꼽 시계가 울릴증 카페를 찾았는데요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! 일단은 유자차! 유자차 주문하겠습니다! 잠시만요! 배고프시다면서요! 배가 고프죠, PD님! 일단은요! 카드 좀 주세요! 계산 좀 해야 돼서! 계산은 PD님이 하실 거예요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! 냅다 2층으로 도망친 이유! 제가 여기 맛집이라고 했잖아요, PD님! 그런데 이 차가 또 진짜 맛있거든요! 근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! 바로 이곳은요! 뷰! 맛집이에요! 우와! 우와! 풍경이에요! 짜잔! 기장 앞바다가 실제로 내려다보이는 통유리! 잊힌 공간 어디든 바다를 배경삼아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답니다! 요즘 날씨에 너무 좋겠어요! 너무 배부른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!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다! 우와!